오늘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우리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던 영적인 문제 다 무너뜨리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힐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받았던 날이 6월절이죠 가장 강한 사단의 나라 흑암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략길 가는 동안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가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가난 땅에서 곡식을 가지고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광략같은 세상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한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했던 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 하늘군도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질병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단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놓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미션을 주고 사명을 전달해야 될 그 심부름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사단은 자꾸만 틀린 것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키도록 우리 심부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달 렘넌트 데이라는 걸 하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이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또 풍성한 그런 찾아야 될 언약이 있고 모델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그리스도인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 죽을 때까지 일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또 렘넌트들에게 아주 모델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언약의 사람 다윗입니다 어릴 때 보니까 다윗은요 여우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이 감동되는 것일까 몸이 막 그냥 헐크처럼 변하고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오고 뭔가 그런 증상이 있어야 되냐 여우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이게 뭘까요 그 말은 우리 성령 충만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어릴 때요 장악한 미션을 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언약계가 무엇인지 언약계들 성전이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전달해 준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도와 세계에 보고 말하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는 그런 시간이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될 수 있냐 예배부터 말씀 메시지부터 제대로 잘 듣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10편, 78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목동이었죠 목동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아주 어리더라도 장악한 언약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영적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다윗과 덜렘넌트를 세우는 것입니다 악령 악신은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때도 있었어요 늘 머리 아프고 시달렸던 사울왕 그 사울왕이 다윗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요 나았고 악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사단은 우상을 심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냐 하니까 근본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 가지고 기도의 힘을 찾아낸다면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악한 영들이 흑암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청소년 시절이 됐죠 이때 보면 골리아스를 이깁니다 형들이 전쟁에 구경하러 왔냐고 얘기할 때요 다윗은요 골리아스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골리아스하고 싸운 장면은 사모엘상 17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중요한 흑암을 꺾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당연히 싸워야 되니까 군복 입고 투구 쓰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없으니까 자기 왕껄을 줘요 그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다윗은요 하나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 골리아스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고백을 해요 골리아스 앞에 가서도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사람하고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골리아스는 방패 들고 나오고 창 들고 나오고 칼 들고 나오는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욕하고 있는 골리아스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꺾이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는 것은요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계속 하나님 욕하고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령에게 잡히잖아요 아무리 강해도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나갈 때 악령 충만한 악한 신들 그게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멋있는 고백을 하죠 골리아스를 이기고 머리 들고 골리아스 머리 들고 왔을 때 임금님이 왕이 부른다니까 골리아스 머리 들고 갔어요 너가 누구냐 할 때요 베들렘 사람 2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은 부모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야 가정의 흑암이 꺾입니다 그걸 놓치고 자꾸 없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그 가정의 흑암이 잡히잖아요 감사하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렘넌트는 그때 흑암소리가 무너집니다 우리 청년이 됐습니다 다윗이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는데 언약을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음이라는 위기를 만나죠 밖에 나가면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숨기고 있는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특히 그렇게 많이 구해줬던 사울왕 이 사울왕이 악신 들려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괴롭고 힘든 상태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오락가락했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계속 도망다녔죠 이길 실력도 있었는데 다윗은요 그냥 피해다녔어요 이때 하나님은 진짜 좋은 중신들 좋은 제자들을요 다윗에게 붙이는 시간이었어요 위기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10편 14편을 지뤄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봤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는 말 안 믿고 하는 행동 그러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당연한 거죠 흑암을 꺾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10편 18편을 지뤄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힘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0편 23편을 읽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디를 가도 괜찮은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고 나의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났고 위기 만나셨습니까 이때 괜찮다 불가운데 들어와도 괜찮다 믿음 고백할 때 흑암 체력은 무릎 꿇게 됩니다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지만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축복들을 준비해놓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다윗을 왕 안되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다윗이 임금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임금이 되자마자 다윗이 했던 일이 언약계부터 옮겼어요 사무엘에게 기론봤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들었던 말씀과 부모님이 들었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었던 거죠 기도의 시작 성령 충만 시작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시작이에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어릴 때 어릴수록 빨리 각인되거든요 딴 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에게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 언약 국기심길 축복합니다 영토를 확장하니까요 나라가 살아나게 되죠 왕 되니까 나라 살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살려요 무비보셋은 그 원수 사울왕의 손자였거든요 이게 바로 서밋의 그릇이고 흑암소리를 꺾는 자세입니다 원수가 파도 모자랄 판에 늘 돌보면서 함께 식사하고요 챙겨줬던 여유 서밋의 여유죠 그리고 또 다위드 왕이 방심하다가 또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충신을 그렇게 고생했던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일을 하죠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에 빠져가지고 가룬유다처럼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 언약 국기에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진짜 해결은요 그리스 대신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고 하는데 아무리 바르게 살고 해결해도요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 연약한 실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셨어요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인데 그게 왕을 있잖아요 아주 똑똑하고 잘생겼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때 했던 고백 압살롬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자리에 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 눈치 보고 가짜였는지 드러나게 되고요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는요 성전 준비 모든 걸 다 가지고 성전 준비하도록 하고 인생을 끝내죠 이게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고 승리했던 우리 렘넌트의 모델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미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요?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삶에 지금 전세계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요 많은 정신문제에 있는 것 중독자 또 영적문제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죠 병원에서 고칠 수 있고 다른 데서 치유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나설 이유도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하고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정말 정신이 돌거나 자살할 이유가 충분히 많았어요 David went through so many difficulties to the point that it is understandable if he had had mental illness 정말 불레세수로 도망가서 거기서 위험 당했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생하다가 미쳤구나 하고 인정받을 만큼 고생했거든요 우리 렙던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사단과 영적 문제와 지금 흑암과 싸움이구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좋은 것 주면서 영적인 것 모르게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될 이유를 붙잡으셔야 돼요 훌륭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냐 오직 복음 결론이 안 나서 그렇죠 우리의 정말 미션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서미스로 서는 것입니다 나이는 우리가 서미스이 아니지만 위치는 서미스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 앞에 사물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더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 시간으로 서미스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미스 시스템 일곱 가지 기도 알려드렸죠 그 시작은요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이 정식 기도부터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해가기 시작하죠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잡히지 말고 하나님 주중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갖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악한 영웅도 분명히 속이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미션의 방향은요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선택해야 될 때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와 성교에 유익한지 그걸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이익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 벌까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어느 것이 더 전도와 성교와 렘눈트 운동이 중요한가 그걸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이 힘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 살리고 영적 문제 승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나의 인턴십 방향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을 맞추면 틀림없이 골리아스를 꺾듯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마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또 렘눈트들이 영적인 힘을 놓치고 막 살아가요 영적인 힘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갈등하고 시험 들고 힘 빠지고 그래요 막 잘되면 들뜨고 교만하고 안되면 불신앙에 빠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정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아 아무도 못 이기는데 다윗이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 나라를 살렸어요 자기 가정도 살리고 다 가문도 살렸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단 흑암체력을 꺾을자로 하나님 우리 렘눈트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도록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포럼과 기도 제목을 우리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교회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달란트도 가지고 경제도 가지고 사단 심부름하는 데만 쓰임받고 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이며 돈이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다 사단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임받아야죠 24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24시 할 걸 한번 우리가 포럼을 하고 생각해봐야 돼요 24시 돈 생각하면요 진짜 영증 문제죠 24시 그리스도 해야 돼요 24시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포럼을 25시의 포럼 그걸 다른 사람을 살리는 포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포럼해야죠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24, 25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포럼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언약의 사람에게 올게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미리 응답이 오게 됩니다 개인에게 있는 숨은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고요 개인이 살아나게 돼요 영적 싸움이 성답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냐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영적 서밋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장악에 인도받게 되죠 현장에 있는 현장에 있는 흑암이 꺾이고 모든 사람 살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 속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고요 모든 일이 모든 일을 가지고 그 기도 응답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죠 미션을 줄 수 있는 세미 팀과 또 인턴십 팀과 또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삼 제자의 응답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사단은 자꾸만 분열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죠 상처받았습니까 사단이 준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릴 자로 부르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분열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야 흑암새리게 꺾입니다 사람 쳐다보고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세계보금화 렘논트 운동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3제자에 3제자의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본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이제 늦잠자던 사람은 오전 11시에 예배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강구 시간에 자세한 강구를 드리고요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흑암 세력이 꺾이고 다윗 같은 언약의 사람 렘논트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흑암을 무너뜨리는 참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말 다윗 같은 시대의 우상과 흑암을 꺾을 렘논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나의 미션과 인턴십과 포럼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 the Lord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옵소서 imo Know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교수로 완전하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영적 서비스를 생기게 해주셔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다운 주는 제자로서도 축복하여 주시고 개인의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어 가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수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을 위해 주신 전신과 인생을 발견하는 성대자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양의 말씀이 성취하도록 명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모델 될 수 있는 원양의 사람 다윗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모든 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불신앙과 우상과 사단의 건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영증 문제 만난 시대를 살리고 흑암과 우상을 꺾을 수 있는 렘노트로 서미스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개인이 살아나며 현장에 살아나며 또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 예배로 또 렘넌트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캐나다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된 말씀에 성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세껏 예배를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전도와 성교 경제를 회복하며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수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명도 연약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성룡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 캐나다를 살리는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보금하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언약의 사람 다위처럼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보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답을 주는 제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혜한 사명자들과 랩런트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장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